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경기 북부 소식입니다. 의정부시는 6월 말까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 부근에 대한 어린이 안전시설물 설치에 나섭니다. 시는 6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12,6천만 원을 들여 총 32개소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합니다. 시는 앞서 2017년 경기도 주간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셜 디자인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경희초등학교 1원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정춘일 건축디자인과장은 의정부 교육지원청과 심도있게 논의해 32개소의 취약지역을 선정했다며 어린이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C의 상국방송통신사 이규석입니다.